제7회 원주옥상영화제가 오늘 한국관광공사 옥상에서 개막해 사흘 동안 열립니다. 강원 단편선과 옥상 단편, 옥상 장편, 특별상영과 모두 밤샘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23편의 영화를 상영하고 내일 밤에는 모두 3편의 장편 영화를 밤새도록 상영하는 모두 밤샘 섹션이 원주영상미디어센터 모두국장에서 열립니다. 지난 2017년 시작한 원주옥상영화제는 지역에서 자주 보기 어려운 독립영화들을 모아 우산동과 혁신도시 등 지역 건물 옥상에서 상영합니다.